요즘 같은 무더운 날씨에 과일이나 채소는 유통과정에서 쉽게 무르거나 상하기 마련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나노섬유와 천연허브를 이용해 신선도를 높이는 포장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유통기한을 최대 2주가량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토마토와 딸기, 복숭아와 같이 표면이 단단하지 않은 농산물은 유통하기 쉽지 않습니다. 날씨 변화에 민감하고 운반이나 보관할 때 무르거나 썩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유통기한 역시 짧아, 수출도 어렵습니다. 당일날 선별 작업을 하고 당일날 유통을 하더라도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판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국내 연구진이 유통 과정에서 과일이나 채소의 신선도를 높여 보관 기간을 늘리는 포장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등산복이나 기능성 운동복 소재인 나노섬유를 활용한 건데 사람 머리카락보다 56배 얇은 폴리우레탄 나노섬유를 종이처럼 만들어 플라스틱 포장 용기에 붙이는 방식입니다. 이 나노섬유가 농산물이 숨을 쉴 때 내놓는 에틀랜 가스와 수증기는 밖으로 내보내고 외부 수분과 박테리아는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만듭니다. 계피와 천연 허브 성분도 넣어 항균 작용도 높였습니다. 이 나노섬유 포장 기술은 기존에 있는 플라스틱 포장 용기에 일부만 부착해 사용할 수 있고 재활용도 가능합니다. 농산물 유통업체와 연구진이 복숭아와 토마토, 호박으로 실험해 보니 최대 2주가량 유통기한 연장이 가능했습니다. 기존 포장지 가격 대비 약 30원 정도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저가에도 고가의 과실들을 유통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구진은 새로운 포장 기술을 특허 출원하고 나노섬유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도 유통업체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연구진은 새로운 포장지 가격 대비 약 30원 정도의 기술을 통해 보급할 계획입니다.